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5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입니다. 북한만 믿고 문재인은 북한의 gp를 갖다가 13개를 똑같이 동수로 파괴하기로 하고 파괴를 시켰는데 북한은 그들 말만 믿고 gp를 불농화했다. 이렇게 북한은 gp불농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검증도 하지 않고 말이죠. 중요한 건 지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하가 그대로 있다면 앞에 거죽들 드러내버리면 금방 또 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문재인 정부가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gp를 완전히 폭파 다 해버렸습니다. 13개 아주 중요 gp들을 다 폭파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비밀리에 월북 올라가는 코스가 돼가지고 아주 국가 안보가 취약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들이 지금 하마스 식으로 우리의 땅굴을 갖다가 침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런 의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마스 식으로 말이죠.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나 아니면 그러지 아직까지 시작 안 했나 이게 지금 굉장한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2018년 현장검증단은 부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쟤네들 파괴 아직 안 됐다 했는데도 문정부는 그대로 꼭 한글로 발표해 gp불루가 했다 하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반역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한 이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반역이고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자들을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북한과 거래를 한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들입니다. 거래를 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죠 도보다리에서 usb를 갖다가 건넨 것도 지금도 아직 미정입니다. 이게 뭘 건넸는지 무슨 국가 안보 기밀을 보냈는지 무엇을 보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9일하고 12월 달에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가 철수됐는지 현장검증을 했는데요. 물론 남북군사학위에 따라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를 현장검증을 했는데 핵심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도 거부했고 또 하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고 그러니까 북gp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농화됐다 그러면서 불농화되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해놓고 불농화됐다 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당시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gp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서 실제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냥 육안으로만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실토를 했습니다. 불농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해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문재인에 의해서 묵살당했다. 문재인 안보실에 의해서 묵살당한 거겠죠. 현장검증단이 부실검증 허위 발표 의혹을 외부에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국가안보 최전방에 있는 이 gp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gp를 우리는 모조리 폭탄으로 폭파했습니다. 그들을 믿고 그런데 검증은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검증을 한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북gp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 뭡니까 그러고 문재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잖아요. 현장검증단이 부실검증 허위 발표 의혹을 외부에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제도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검증단의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까지 올렸는데도 묵살을 해버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누구 정부입니까 무슨 정부입니까 문재인은 누굽니까 북측 지하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측 입장만 말로 듣고 정부입장이 불륭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한 경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고위관계자는 당시 합참위 검증결과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측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고위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아주 심하게 오고 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군측에서는 불륭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국방부는 그걸 무마하려고 달려든 걸로 알려졌고 군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부터 복원에 나선 군사분계선 인근 11개 지피 그들은 11개만 파괴하고 우리는 13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괴한 것은 거중만 파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까지 지하까지 다 파괴했습니다.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최근에 감시 자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피. 우리께 13개 파괴하고 자기들은 11개 파괴했습니다. 북한은 11개 파괴를 했습니다. 이 북한 지피는 지하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자산을 통해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군당국은 이 같은 신속한 지하시설 사용으로 볼 때 지난 정부의 북한 지피 불륭화 주장과 달리 해당 지하구역이 파괴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외부로 노출된 지상 요새가 핵심인 우리군 지피와는 달리 북한 지피는 외부 감시초소와 총안구 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지하 진지를 연결한 지하시설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피를 모두 파괴한 데 반해 북한은 지하시설을 그대로 놔둔 채 파괴했다고 기만 전술을 썼다가 신속히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복원을 했습니다. 얘들은 앞서 남북은 2018년 9월 9.19 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비무장지대 내 지피가 군사적 긴장감을 고주시킨다면서 지피를 전면 철수키로 하고 시범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1km에 인해 있는 지피 11곳을 자기들은 우선 철거 폐쇄 조치했고 우리도 우리는 13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검증단을 각각 파견해서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확인은 거중만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실제로 북한 지피 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 제대로 확인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증단에 포함됐던 한 영광급 장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안구 매몰 등은 굳이 북측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지피에서 관측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게다가 일부 총안구는 지뢰매설지대가 앞에 있다고 해서 직접 관찰도 어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에 나가기 전 받았던 사전교육에서 북측 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 꼭 확인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폭파로 파묻혔다. 이곳이 지하시설로 가는 입구인데 흙으로 막혔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측 말만 듣고 따로 검증을 못했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검증을 1시간 30분 가량만 마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군이 배포한 현장 검증 체크리스트 자체도 총안구가 불능화됐는가 같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참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분께서는 인근의 지피 시범 철수는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남축 보유 80여 개 지피와 북축 보유 160여 개 지피는 절대적 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0곳을 파괴하고 한 곳은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것이 일방적으로 북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지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은 청와대 NSC 상황실에서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상호간 지피 철수 또 상호 검증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끊는 사건이다. 이러면서 남북 모두 군사비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하면서 좌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이 지금 평산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말 한마디입니다. 통수권자가 문재인처럼 해서 되겠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